안녕하세요. 석소희입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 초기에, 최초에 나타나는, 처음에 나타나는 그 타이틀 사진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라는 앱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유튜브 앱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업로드하는 아이콘 여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실시간이라고 있죠, 이게? 실시간. 이걸 터치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실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송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연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제목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공개는 있죠? 공개는 여기 보면 공개가 있고 일부 공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더보기 여기 있죠? 여기 옵션 더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옵션 더보기 터치하면은 여기에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해둘 수 있겠죠? 체크를 하고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가서 여기 채팅 허용 다음에 연령 제한 본 동전상의 유료 제품일 광고가 있느냐 이런 체크하시고 수익 창출 설정 이것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다시 가서 여기 다음을 터치합니다. 제일 아래에 간략히 보기 이렇게 다시 터치해도 되고요. 최하단의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초기한 타이틀 사진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되게 본인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타이틀 사진을 바꾸려면 이 연필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연필을 이걸 터치하세요. 이 편집기입니다. 편집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설정 수정이 나오고 미리 보기 이미지 다시 찍기 다시 찍으면 자기 전면 사진이니까 자기 얼굴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세요.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그러면 자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있죠? 제곱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곱 원하는 사진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선택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사진을 줄입니다. 손가락을 두 개에 핀치로 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조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화면에 딱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렇게 화면에 딱 맞게 이렇게 이 핀치가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가지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사진을 늘어 있다가 줄어 있다가 할 수 있어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맞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상단에 보시면 이 저장이 있죠? 저장을 터치하면 됩니다. 제가 저장을 터치하겠어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있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이것을 터치하면 실시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타이틀 사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